어떤 차이점이 아닐까? 차이점이 아닐까? 나에게 행복한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요? 저는 참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이 두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하나만 바꿔도 되고 어떤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늘 원하는데 참 쉽지 않은 거? 너무 때리는 줄 알았어요 소확해 하고 있었어요